2015년 5월 24일 형사단독 오후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. 문세윤 판사님 나오십니다. 우리 사회의 서류, 세력, 권력 이런 거 다 뿌리 뽑아야 됩니다. 법이 중립을 지켜야지. 세력이 더 갔네 여기. 오늘은 무슨 죄로 들어왔어요. 이거 뭐야? IP를 감추려고 인근 PC방을 죄다 돌아다니면서 연예인들에게 악플을 썼어. 왜 그랬어? 악플이라뇨? 저는 그냥 팬으로서 그냥 댓글 몇 개 단 거예요. 그리고 제 돈으로 제가 PC방 돌아다니는 건데 이게 어떻게 죄가 됩니까? 야 동명이 너는 아직도 네 죄를 모른다. 그 본질을 알아야지. 동명이 너의 잘못은 뭐냐면 그 PC방을 죄다 돌아다니면서 왜 오다리는 안 사 먹나? 네? PC방에 오다리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? 오징어다리요? 컵라면 안 먹어.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네가 오다리를 안 먹는다고 해서 오다리 교정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. 어디 오다리 안 먹어. PC방에 왜 가는 거야? 오다리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? 아니 왜 그러세요? 구이구이도 먹고 다 먹어야 될 거 아니야?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아버지. 에이. 너 언제 어른 될 거야? 언제까지 내가 닦은 듯이 뒷처리해야 돼? 죄송합니다. 마지막에. 판사님 안녕하십니까? 저 동명이 예비 되는 사령님입니다. 먼저 주차권 도장 좀 찍어주시죠. 그런데 아니에요. 오케이. 그나저나 이번 사건 좀 넘어간 거 아닙니까? 우리 동명이가 인터넷 기사에 악플이 좀 단 것 같은데 기껏해. 키가 작다. 그게 잘생긴 거냐. 누가 누군지 아직 잘 모르겠다. 이 정도 가지고 무슨 유당을 끼잖아. 아니 걔네가 뭐 엑소라도 돼? 맞아요. 엑소야? 잘 있어요. 잘 있어요. 야 너 잘못 건드렸어. 걔는 안 돼. 아니 아빠. 엮인다 엮여. 아버님. 아버님도 엑소 싫다고 그랬잖아요. 나 엑소를 끄러끄러끄러를 너무 좋아합니다. 자 다음 사건 뭐야 이거. 야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거. 부처님 오신 날에 스님들한테 가발을 씌우면서 난동을 부렸네. 야 뭐 이런 놈이 다 있지. 이용진이 들어와. 아 이거 보세요. 아 이거 보세요. 아 놓으시라고요. 야 이거 놓으세요 이거. 아 놓으세요. 야 진정 좀 해라. 뭐야 이거. 자유를 달라. 프리덤. 날 막지 마. 돈 스탑 미 나우. 야 뭔 소리야 이거. 환장하겠다 진짜. 야. 인간인가? 뭐라고? 동물인가? 정신 차려. 어? 각감윤가? 장난해 지금 닳아. 야 이용진이. 너 인마 스님들한테 왜 가발을 씌우면서 난동을 했어. 왜? 작은 스님에게 샤기 컷을 선물하고 싶었어요. 뭐라고? 왜 스님들은 머리를 기를 수 없는 거죠? 왜 투블럭을 할 수 없고? 왜 레게를 못 따고? 왜 콘헤어로? 이걸 할 수 없는 걸?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? 모발 모발. 야 너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 너희 어머니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너? 왜 그래? 왜 갑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시는 거죠? 왜? 엄마. 하늘에서 난 잘 지켜보고 있지? 아휴 돌아가셨구나. 비행기 타고 제주도 하고 있습니다. 아 그래. 엄마 감귤 좀 사와. 제 한라봉도 좀 부탁드립니다.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이거 장난해 이거 도라이 아니야 이거 도라이. 도라이? 말이 너무 심한 게 아니야? 에잇? 잡아. 에잇 이거 좀 다 세거 다 세거. 그런다고 놓으세요? 아휴 그런다고 잡으세요? 참새. 띡띡. 병아리. 뺑뺑. 거북이. 아니 거북 거북. 어? 융. 융. 아휴 뭐하시는 거예요? 너 이거 장난한 정신 제정신이야 너 이거. 어? 이거 뭐 코딱지 말하는 놈이랑 뭐하는 거야 지금니까? 판사님 봤을 때 제가 코딱지 말해 보이겠죠. 그래 왜 왜? 하지만 목욕탕 가서 봤을 땐 판사님 너 코딱지 말할 걸? 아니야 나 코딱지 아니야. 아니야. 코딱지 말하잖아요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저는 왕건입니다. 나도 왕건야. 왕건이에요. 나도 왕건야. 나 왕건야. 만약에 그것을 주방용품으로 비유하자면 하지마. 저는 이 국자고 그래. 판사님은 이 티스푼일걸? 나도 국자야. 티스푼입니다. 아니야 난 국자야. 티스푼이에요. 그래 하지만 티스푼도 여기저기 쓸모가 있지. 뭐 요플레이나 떠먹겠죠. 맞아. 장난하고 지금 너. 너 내가 어떤 죄를 뒤져서. 오늘 구석시킬 거야 내가. 여러분. 억울합니다. 제가 죄가 있다고. 유전무죄. 와 환장했단지. 무전유죄. 그래. 왜톨이야. 왜톨이야. 딸이 데려다 놔둬. 앉아 이만 구석현아. 오늘 하루를 정리하도록 하죠. 정리하지 마. 뭘 준비해 왔네 이 뭐야. 잡 법원. 어? 잡 판사. 잡 디스푼. 잡 요플레이. 아니야. 잡 뚜껑이 맛있어. 와 미치겠다. 야 이용진이 너 오늘 진짜 패드박도 못해. 너 남동부리 때 옆에 있던 목격자를 데리고 왔어 이만. 자 도끼 들어와. 요. 에브로디. 날 따라 손머리 위로. 위아래로 번들어. 재키만아. 화이트. 화이트. 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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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등에. 환들어. 손. 환들어. 환들어. 렛츠고. 소울이 질라. 렛츠고. 어서 다녀오세요 렛츠고만. 예아. 렛츠고만. 야 그래 내가 뭐 이제는 모든 걸 다 이해할게. 그치만 여기 실레고 또 법정인데 그 선글라스 좀 보셔야 되지 않나. 아 이거 약간 힙합 스웩 있는 거라 벗으면 안되데 멋져 보이잖아 이렇게 딱 이거 벗으면 굉장히 모지리 같은 느낌이야 뭐야? 모지리 같잖아 약간 지금 숲을 쏘야 힙합인데 모지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해는 간다 모지리 같아가지고 약간 힙합 저건 지정신이야 이거 법정이라고 죄송해요 약간 와 여기 왜 올려 여기를 또 이걸 아 진짜 신상한 법정이다 잘 살고 거기서 이용진이가 선생님들에게 가발을 씌우면서 난동을 부릴 때 옆에 있었다고 증언을 했잖아 아 아 이 프렌이랑 같이 이제 새꾼쟁이를 만나기로 한 날이 이 친구가 부처님 오신래요? 아 부처님 오신래요?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산에 막 올라가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재미난 막 토킹하고 막 이렇게 올라갔는데 갑자기 뱀이요 났어요 뭐라고? 뱀이요 딱 서찰 딱 올라가니까 거기에 이제 찌우님들이 있더라고 근데 찌우님들이 내 프렌즈 보더니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다고 아 기분 나쁘지 당연히 그래가지고 제가 뭔가 좀 해드려야 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찌귀볶음밥 해드렸어요 레츠고 매어 예 찌..찌..찌귀 뭐? 찌귀볶음밥 뭐라고? 제육볶음밥이요 제육볶음밥 쇼Ну 뭐라고? 샤브샤브 flush 샤브샤브 그런데 갑자기 뒤늦게 큰손님이 있다고 오시더니 뭔가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작은 씨님한테 딱 하다니 나하마 그랬어요 뭐라고? 나하마 뭐라고? 나와봐 인마 자기 상성은 자기 자리라고 나하마 인마 장관 선생님 잘못했네 그거를 야 구석시켜요 그러고 나서 나오려고 제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거기 버튼이 있더라고 딱 누리니까 띵동 이 소리가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저를 딱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약간 이 느낌의 뭔가 랩을 한 번 보여줘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거기 많은 사람들은 콜라병에다가 쭈까락 하나 꽂아가지고 제가 거침이 포리스타 랩 하나 보여줬어요 맘대로 빨리 가 그냥 빨리 만들어 렛츠고 뭐라고요? 뭐라고? 아 이 정신이 장관을 찍기 보면 법전이라고 빨리 얘기해서 이거 뭐 야 이거 티 예쁘다 그치? 이거 이거 약간 힙합퍼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페인팅 티셔츠 이거 보시면 다 색깔의 의미가 조금씩 있어요 블루 이거는 오션 그래 오션, 그래 알았어 녹색 보시면 여기 포레이스크 그래 알았어, 그래 들어가 요 레디 보시면 깨콩 보여 뭐라고? 깍두기 국물이야 깍두기 국물 깍두기 국물이 뭐 먹다 그랬어 이거?